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고쳐서 감사하고요 또 나장카페 오늘 성년회에 참석해주신 기이군 여러분 손님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어쨌든 날로 발전하는 우리 나장씨 가수 천년사랑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겁니다.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오늘 사는건 별로 없지만은 즐겁게 드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이신 나이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년 만년 살고파 천년사랑부른 나영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신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같지만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기 나영이 가수님 맛있게 드리고 우리 나영이 가수님 이번엔 내가 음악이 나가면 뜨거운 함성 같게 박수 부탁할게요 나영이 가수님 대박나시라고 인사 한번 받을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자 나영이 가수님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는사랑을